CJ대한통운은 3월 한 달간 대구 경북지역에 배송이나 발송되는 개인택배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CJ대한통운은 대구 경북지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배 이용료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택배 이용은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보내는 주소나 받는 주소가 대구 경북지역인 예약건은 무료로 접수됩니다.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.